안녕하세요 여러분 볼보의 T18 엔진 파워트레인이 새로운 이름 리차지 PHEV로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서 엔진과 전기모터를 새롭게 조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455마력이라는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XC60 리차지 PHEV와 함께 새로운 파워트레인, 새로운 가치가 어느정도의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C60 리차지 PHEV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SC60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10mm의 전장이라던가 1900mm의 전폭 이런 부분 다 동일합니다 물론 트윈 엔진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2155kg이라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출력이 향상된 만큼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XC60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면 디자인도 그렇고 측면 디자인도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20인치 휠과 전용의 충전 소켓이 더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면 디자인도 우리가 익혀 알고 있는 형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볼버의 깔끔하고 아주 매끄러운 고급스러운 모습이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개선에 집중했던 리차지 PHEV 성격인 만큼 실내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XC60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볼버의 감성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전동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기판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울샘 리큰 사운드 시스템 및 볼부만의 각종 디테일이 실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XC60의 공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원상 배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좀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공간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만족감은 꾸준히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 공간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렸을 때 483L의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1410L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황에 능숙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XC60 리차지 PH-EV의 핵심은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있습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 조합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엔진이 318마력에서 312마력으로 줄었지만 토크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전기모터가 대폭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모터가 143마력과 31.5kgm의 토크를 제시하고요 합산 출력이 455마력과 72.3kgm의 토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8단 기어트로닉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지죠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육중한 체격을 정지상태에서 단 4.8초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효율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11.4km per litre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요 배터리가 18.8kWh로 늘어나면서 전기의 힘만으로도 57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됐고 140kmph까지 속도를 더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파워트레인의 매력이 더욱더 향상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욱더 향상된 파워트레인으로 주행에 매력을 더하는 볼보 XC60 리차지 PHEV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특징과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차지 파워트레인은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솔린 엔지는 슈퍼차저가 빠지면서 일부 출력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토크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모터가 워낙 한층 더 개선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에는 큰 마이너스 없이 아주 대폭 상승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은 터보 엔진만 터보 차저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밝힌 가속이 좀 둔하거나 울컥거리거나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을 전기모터가 커버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되는 움직임 사실 이전에 TA 차량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략 아마도 좀 더 엑셀레이트 페달을 깊게 밟아보면 향상된 출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주된 특징이겠지 마이너스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 때 전기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전기모터의 출력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기모터의 힘만으로도 시속 140km까지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모두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한참 더 넉넉해진 18.8kWh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국내 공인인증 기준으로 57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수치는 사실 1일 운전자들의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는 평균이 29.3km인데 이게 두 배 정도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기의 힘만으로 마치 전기차처럼 이 차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로서의 이 차의 매력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전기의 힘을 또 전기의 힘 뿐 아니라 가솔린 엔진의 힘까지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그 매력이 더욱더 도드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출력은 지금까지 볼보가 제시했던 차량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던 분들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좀 주행을 해볼 건데 지금까지 제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파워모드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모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차 갖고 있는 모든 동력원의 모든 힘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즉 상시 455마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딱 파워모드로 활성화시키는 순간 엔진이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전기의 힘만으로 달렸는데 이 가솔린 엔진이 딱 살아날 때는 사실 가솔린 엔진의 소리가 조금 들리기는 하네요 이게 아주 정숙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솔린 엔진의 힘까지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출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8단 디어트로닉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까지는 아니면 B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B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드라이빙 모드와 달리 좀 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드인데요 볼보 측의 설명에 따르면 B모드를 두게 되면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에 가까운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지금 B모드를 뒀는데 운전자가 제동을 한 것만큼이나 제동을 해주네요 생각보다 제동이 강해서 실제로 많은 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아마 회생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좀 강한 회생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D모드로 바꾸겠습니다 파워 모드로 바꾸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차의 움직임이 더욱더 민첩해진다는 겁니다 엑셀레이터 페달에 그냥 발만 딱 올려놨을 뿐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힘이 전개가 돼요 아무래도 전기모터와 함께 가솔린 엔진이 동시에 토크를 내다 보니까 토크가 더욱더 두툼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파워 모드를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게 조금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편이니까 저는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모드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보 특유의 다채롭고 풍성한 패키지의 매력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볼보의 차량들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볼보의 차량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좀 육중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볼보의 포트폴리오들은 더욱더 경쾌하고 가볍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 의하면 T8 같은 경우도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짧은 거리를 좀 주행을 해봤지만 이전보다 한층 더 가볍게 다룰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조향 감각을 가볍게 해주는 설정 기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60 클러스터 또 40 클러스터에서 좀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전통적인 볼보의 매력과 함께 최신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볼보의 자동차 제작 기조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XC60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차인 만큼 XC60의 최상위 모델로 포지셔닝된 T8 리차지 PHEV 역시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과 움직임을 제시합니다 실제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 위에서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련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볼보 특유의 약간 탄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 포인트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브랜드 특성? 브랜드의 가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좋다 세련된 게 좋다 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호인 거고 저는 지금의 이 셋업 역시 충분히 쾌적하면서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자잘한 노면에 대한 노면 대응도 좋고요 노면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굉장히 능숙하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부터 시작해서 다채로운 주행 환경에서 아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PHEV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혹은 조금은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의 힘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km가 넘으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TL, 리차지, PHEV 같은 경우는 거의 60km 가까운 거리를 전기의 힘으로 달릴 수가 있으니 드라이빙 모드에 퓨어 모드가 있거든요 퓨어 모드 완전 순수하게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건데 도심 속에서는 그냥 전기차처럼 다닐 수 있는 거죠 사실 일일 주행거리 50km가 넘는 분들이 흔치 않으실 건데 도심에, 즉 도심 속에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평소에는 전기의 힘으로 그리고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교회를 간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가솔린을 좀 더 쓰면서 그렇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볼보온 관계자분은 이전 버전에 TA 모델을 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기름 런지가 한 달, 두 달 넘는 정도로 가솔린 사용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전기의 힘을 모두 쓸 수 있지만 거기 전기차처럼 쓸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솔린을 통해서 주행에 여유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볼보의 매력이 역시 다양한 상품성과 이런 패키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바우셀 리핀 사운드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리고 SKT가 통합으로 개발한 통합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를 비롯해 볼보의 다양한 안전 사양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의 가치가 더욱더 도드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자동차들이 순수한 운송수단 외에도 IT기기 같은 그런 개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볼보의 차량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기능의 매력도 충분히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키포민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이 볼보 XC60, 리차지 PHEV는 다채로운 부분에서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아마 가격적인 부분일 거예요 물론 전기차의 버금가는 그리고 배터리가 실려있고 이런 걸 감안은 하지만 8천만원대 중반의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8천만원대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차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더 쾌적한 그런 차량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동화의 가치 그리고 볼보의 패키지 볼보의 안전사양 이런 것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런 값어치? 가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더욱더 강력해진 운동성능으로 돌아온 볼보의 PHEV 모델 XC60 리차지 PHEV를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볼보는 앞으로 전동화 모델의 리차지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전기차와 PHEV 등을 다채롭게 전개할 예정인데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 볼보의 주소를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